금동연 연습생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러 온 금동연 연습생입니다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우와 짱 좋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연습실에 와 있고요 아 제가 제가 저기가 제가 있는 연습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까요? 오케이 저는 오늘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 연습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따라따라 따란 아 여러분 모시지 않습니까? 어 초점! 얍 지펴라 지펴라 해주죠 어잇? 다시 컷 짱 따라따라 따 저의 회사인 신현이 로고가 다 예쁘겠죠 연습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연습을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면 또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참수 친구들 여기 쭉 있는데 오늘은 어딜 걷나봐요 친구들이 없네요 아 눈부셔 아 셀프킹을 어느 정도 찍다보니까 찍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실 때쯤에는 아마 저의 첫 브이로그인 출근 브이로그가 나오고 있겠죠?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이니까 모든 처음은 미숙하니까 어려웠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? 제 눈이에요 여러분 제 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출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손으로 계속 들고 있으잖아요 이제 제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잠깐 설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텔레포트 화면이잖아 화면이잖아 하나 둘 셋 시작!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다 됐는데 좀 기울어져 있는 거 같죠? 원래 이건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 차 다시 끄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켜진 게, 켜진 게 맞겠죠? 음 켜진 거 맞습니다 이제 연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Cean은이들 후회 일단 은 강아지 1 3 5 10 10 11 12 11 언젠을 보면 You'll meet me 본 거 모래가 비치죠? 도깨비 불 어 안됩니다.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는 혼자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댄스 레슨이 있어서 이제 레슨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! American vote 여기 оно pra Kohler Par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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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여기는 보컬 연습실입니다, 여러분 저도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쓰기 때문에 선물 교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귀여워 자 너무 잘 치지 않나요 여러분?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피아노를 사실 한 번 더 칠 줄 몰라요 이게 어 뭐야 이거의 전원 버튼인데 이거 옆에 있는 걸 누르면 피아노가 자동으로 쳐져요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? 저는 사실 게이름만 알지 피아노를 칠 줄 몰라요 피아노를 잘 추는 게 멋있는데 아직은 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왔대요 어 근데 이거 이걸 가져가야 되나? 밥 먹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저는 이제 지금 저녁을 다 먹었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연습이 끝나고 이렇게 숙소에 바로 도착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이제 뭘 연습했냐면 우선은 춤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랩 연습도 했고 또 오늘 연기 레슨도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알찬 하루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많이 찾아오는 시간 많이 가질 테니까 꼭 기다려주시고 저는 이제 내일 또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씻고 누워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자요 안녕 안녕 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